자, 지금 바꾸래요? 아니요. 자, 근데 이 사진이 바꾸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봐봐요. 네. 어려워. 이거 은근히 떨리는데? 떨리는데? 누아 있는 사람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되잖아요. 다가가는 느낌, 소녀처럼. 그 푸샵 자세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신랑님은 고개만 단지 들어줄 뿐이에요. 네. 수리화가 진짜 화끈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먼데. 어우, 귓장된다. 손가락을 모았어, 이렇게. 네, 네. 어? 내 가슴을 모셨어. 어? 자, 자. 자, 네. 어떡할까요? 형, 가만히 있어요. 네.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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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가만히 있어요? 네. 어, 간다!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우리의 연기 어머 저도 바들바들 떤다 바들바들 떼어 1년 만인가 1년 만인가 축하드린다 이제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시니까 그럼요 쭉쭉이에요 저거 하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트림 씨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소환이 있었어요 저는 만족해요 저는 좋아요 지금 시작하시니까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